불닭볶음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맵긴 매운데 아직까지 맛있게 맵네요 잘 익은 계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다음은 반숙 계란 확실히 반숙보다 반숙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길이 바삭 소스 안에 베이컨도 듬뿍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소스 안에 베이컨도 듬뿍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음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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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소스 소스 너무 맛있어요 애기 아깝게 정말 맛있게 먹어야돼요 오케이 고기를 먼저 먹었어요 벌써 식감이 너무 좋네요 벌써 식감이 너무 좋네요 나무튀김은 치즈소스로 찍어먹을게요 부닭볶음면이 엄청 꾸덕꾸덕해졌어요 매콤한 파스타 먹는 느낌이에요 매콤한 파스타 먹는 느낌이에요 표고보다는 향이 너무 좋아요 하..